Q. 이거로 바뀌어줄래? Q. 이거로 바뀌어줄래? Q. 사실 핏게임이었으면 밀헌텔 되게 별로인데 Q. 플랭이라서 Q. 이런식으로 하는게 승률이 더 높은거같아 Q. 라인즈 뭐 실스차이래? Q. 중요한게 아니야 Q. 봐봐 피오라도 저렇게 하잖아 Q. 대우지 잘 안되네 Q. 아니 러닝 resign Q. 아 뭐야 아 왜 이걸 날 잡으러 오지? 아 그랬어 아이씨 아 진짜 짜증나네 아 근데 이거 죽을 줄 밖에 없어 난 모르는 일이오 어차피 이렇게 해도 이길 게임은 이겨 정말 개잘했는데 졌어 구성띠 네 맞아야 돼 제발 아니 못 맞추면 어떻게 잡으려고 아 진짜 못 맞추면 죽 잡잖아 아 일로 도망가야 돼 아 속킬 딴건데 절반네 뭘 살아? 야 이거 어떻게 살았어 아 어떻게 살아? 야 이거 어떻게 살았어 오.. 왜 이렇게 죽을 줄이야 나 살아야지 아 너 이거 아닌데 네 숫자로 끌긴 게 아쉽지만 무겁다 나오니까 아 나 더 못 써야돼 안해 진짜 아 진짜 아 아 왜 왜 이렇게 숫자를 뺐죠 이거 주저껄 여기 기압이 부족했다 아 내가 먹는건데 기압이 부족했다 이거 그러니까 구성띠 anything 2분 3렙 동선? 이것만 먹고 이거 드립을 잘하면 할만한데? 정글링보단 표식을 싸러 가자 어질간하게 죽기 싫었나보네 표식이 어? 아니 형 이걸 이걸 표로 시작하네? 아니 못해도 되는데 나랑 있을 때는 잘하라고 제발 제발 못할거면 나랑 안할 때 어 스마 있다 이제 아니 스마가 아니고 아 으허허허허... 으허엥... 꼰대 인정할게요. 꼰대 동의합니다. 저는 꼰대예요. 막내야 형들 게임하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면 어떡하니? 막내 형 말을 무시하냐? 하지만 윗사람에게는 편하게 대한다는 점. 꼰대지만. 진짜 내로남불 뻔뻔해. 여기 내 무대야 그냥. 다 꺼져! 탑 어디? 나 퇴 타고 싶은데? 퇴 타고 남나? 잠깐 디테일 있었는데. 아 까비. 타이? 뭐야? 즐겨해 즐겨해. 난입인데? 왜 그래? 쿨감신이라 퇴 좀 돌리고 싶었어. 아 나 이거 관심 받는 거 진짜 싫어해. 이러지 마. 뭐야 이거? 노플 노플. 받은 게 있으면 가줘야지. 나한테 받은 거 없잖아. 마음을 받았잖아. 노플이긴 한데. W도 없다. 잡았어? 멋이 더 없네. 잡았지. 경험치면 충분해. 기원하오. 근데 형석분에서 갖다 조여줘서. 안녕. 나 어디 PT 했는데. 상체만 해서 상체가 너무 아픈. 살 안 빠져던데? 살 빠졌나? 뭐가 있나? 먼저 오라고 해주시는 거죠? 이 분 왜 이렇게 섹시한가요? 이 분 왜 이렇게 잘생겼나요? 피팅하는 거 어떡해? 아 이거 죄송합니다. 손 넘을 뻔했네. 너는 슈퍼플레이를 참 좋아하구나. 이게 설렉이라 다 설렉이 붙어가지고. 나이템은 잘하는구나. 내가 한 칸을 먹을 수 있을 거야. 한 칸 먹고 지각해주세요. 야이 씨. 너무한 거 아니야? 한 칸 못 먹게 하려고. 커피? 커피. 감독님. 영어 좀 못 하시는 거 같아요. 뭐야. 잠깐만 나 갔다 온다. 터치고 올게. 아 진짜 봐봐. 게임 터지는 소리 30초 전. 진짜? 어? 풀 수 없어. 나 갔다. 너무 이끄지. 홍수 형한테 거리 제기. 오우. 아아. 아아. 아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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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